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제 채널의 영상의 내용들은 성경에 대한 내용을 과학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의 법칙들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유한한 인간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성경에 써있는 내용을 절대로 안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믿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런 현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중요한 사실은 부성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이런 모성의 필요성을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모성에 대한 갈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마리아의 모성애가 완벽한 모성과 부성을 동시에 지니시고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모성애를 어찌 흉내인들 낼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에게 조금 낯설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모성애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는 흙먼지 티끌로 빚어서 만들었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정확히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시고 여자를 만들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남자 창조를 먼저 하시고 그 뒤에 간격을 두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신체 구조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명체들이 이 암수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도 이것도 제가 진화론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 얄팍한 상식선에서는 자연적으로 우연히 이런 현상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는 남성성을 새겨주셨고 여자에게는 여성성이라는 각각 다른 성품을 새겨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맡기신 역할도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어머니가 될 수 없고 여자는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남자여야만 하고 어머니는 여자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본질적인 차이인 어머니와 대칭되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텐데요. 여러분 요즘 대부분 성경이나 교회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남자로 이해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 아버지는 어머니와 대칭되는 존재로서의 아버지이고 또 이런 경우 하나님 아버지는 어머니의 역할이 부재된 오직 아버지의 역할만 국한된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이 도리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그릇 이해하게 하고 또 다른 부작용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신의 실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 또는 고통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이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 피조물들의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데 반해서 피조물인 인간은 유한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인간 중에서 아버지라는 호칭 그것도 인간 중에 남자에게만 국한시켜서 부르는 이 아버지라는 호칭과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이 결코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 자식의 관계처럼 친밀하고도 불가분의 관계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남자이시라거나 어머니와 대칭되는 존재로서의 아버지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아무 원칙도 없이 대충 창조하신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중요한 사실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남자시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만 창조하셨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자시라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여자만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유한한 인간과는 달리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신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와 대칭되는 존재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부재된 세상적 의미의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라 참된 모성애와 부성애를 완벽하게 갖고 계신 유일하게 참되신 부, 모 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어선경은 그동안 하나님을 3인칭 남성 단수형 주어를 써서 HE 즉 히라고만 번역했었습니다. 이 히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번역되는 영어선경 중에는 여자 단수 3인칭 주어형인 쉬를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하나님을 히 슬래시 쉬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이 아니시고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 모성과 부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 모성애와 부성애를 동시에 지니신 분임을 문자로도 표현해 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 없이 바르게 이해하기에는 이보다 더 적합한 표현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적 의미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것을 세상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인 동시에 하나님 어머니도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전은 어떻게 정의했는지 한번 함께 보실까요? 우리말 민중국어사전은 부성애를 문자 그대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성애 역시도 문자 그대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정의함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성애만큼은 부성애와 달리 한 단어를 그러니까 한 의미를 더 첨가시켰습니다. 즉 모성애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본능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전인 연세대학교 언어정보 개발연구원이 발간한 연세한국어사전을 보면 부성애는 민중국어사전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즉 부성애는 똑같이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연세한국어사전 또한 모성애에는 민중국어사전보다 한 단어 그러니까 한 의미를 더 붙였습니다. 즉 모성애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무조건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민중국어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 두 개의 사전이 강조하고자 하는 반은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짙고 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성애 특징은 강함과 엄격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강함으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엄격함으로 자신의 자식이 바른 길로 걷도록 훈육시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시 하자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못말리는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많이 매를 맞고 자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누나에게 매를 맞고 그리고 제가 좀 커서 누나보다 힘이 세지면서 그때부터는 어머니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커서 어머니보다 힘이 세지자 그때부터는 아버지께 매를 맞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청와대 경호원을 잠시 했을 정도로 강력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를 말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맞고 나면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맞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저희 어머니가 나름 술을 써서 고안해 내신 방법이 있는데 만약 제가 잘못을 하면 어머니가 더 화를 내시면서 조급하게 저를 먼저 소유해서 매를 드셨습니다. 자신의 매질 뒤에 아버지의 매질이 이어질까 노심 조사하며 저에게 매질을 하시면서 저에게 더 아픈 소리를 내라고 속삭이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어머니께 매를 맞고 아버지께 또 매를 맞은 적이 있지만 그때의 상황이 이제는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되었네요. 어쨌든 이렇듯 아버지는 엄격함으로 자식이 바른 길을 걷도록 훈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강함과 엄격함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함과 엄격함 만으로는 상대를 꺾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꺾어져 버리고 말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성이 반드시 모성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성의 특징은 부드러움과 섬세함이고 부성의 강함과 엄격함은 모성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함께 수반될 때에만 상대를 꺾거나 자신이 꺾어지지 않고 도리어 상대를 살리는 생명과 사랑의 능력으로 승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 자식이 고열에 시달리면서 새벽까지 괴로워할 때 그 어린 자식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핏덩이인 자기 자식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혹은 얼굴 표정만 보고서도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알아차립니다. 길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자동차가 덮치는 순간에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그 자동차로 뛰어들어 자식과 자기 생명을 바꾸는 사람도 어머니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뒤에 행여 남편에게 매를 맞을까 잔뜩 겁을 먹은 자식을 따스하게 감싸 안아주고 등을 토닥거려주는 사람도 언제나 어머니입니다. 또 명백한 자식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도 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민중 국어사전과 연세 한국어사전이 부성애와 달리 모성애의 단어를 더 첨가해서 모성애는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 혹은 모성애는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정의한 것은 결코 과장된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를 일찍 여인 사람에게는 부성애가 그리고 어머니를 일찍 여인 사람에게는 모성애가 결핍될 것입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깊이 고통받거나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부성애라던가 모성애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성애와 부성애를 완벽하게 갖추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참된 부모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유한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유한한 부모의 보살핌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이 얼마나 감격적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의 기적사건을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벼랑 끝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막고 있는 홍해를 단번에 가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수르 산에 드립 18만 5천명의 군대를 단 하룻밤 사이에 직멸시키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앞길을 가로막거나 괴롭히는 자들을 이처럼 강하고 엄격하게 응징하시는 부성애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성애를 힘입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강하고 엄격한 부성애만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맘편이 나서거나 기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같은 죄인이 그 무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성애 모성애로 인함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유리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 어떤 여인이 자기 태에서 태어나 자기 품에서 자기 젖을 물고 있는 피덩이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유한하고 더러운 죄인인 우리들은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잊으시기는 커녕 추하고 보잘것 없는 죄인인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두실 정도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머니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10편 12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촉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지독한 감기 몸살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는 어린아이의 머리 맞체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자식의 걱정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듯 보잘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 곁을 지키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도록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모성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성을 지닌 모성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성을 힘입어 우리의 추악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녀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품에 기댈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성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과부사정은 과부가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부나 호랍이나 배우자를 먼저 잃었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그 어떤 속담에도 과부사정을 호랍이가 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호랍이는 호랍이는 여자가 아닌 남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부가 된 여자의 심정은 여자 그것도 과부가 되어본 여자만이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남자가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자인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닌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지닌신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부성애와 모성애와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대칭되는 관계이고 구분되는 인간의 부성애와 모성애와는 달리 하나님 안에서는 부성애와 모성애가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성애 하나님이시기에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꾸지시기는커녕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히셔서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맛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성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성애 하나님이시기에 때로 우리가 지쳐 쓰러져 정신마저 잃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등에 포근히 엎으시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대신 걸어가 주시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성애야말로 유한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유한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며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부성애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이런 모성애 필요성을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모성애에 대한 갈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마리아의 모성애가 완벽한 모성과 부성을 동시에 지니시고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모성애를 어찌 흉내인들 낼 수 있겠습니까? 부성애와 모성애를 동시에 지니고 계신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만으로도 족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혹 어떤 의미에서든 지금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계십니까? 고통이나 시련이나 좌절의 긴 터널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혹시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섭시다.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아픈 마음을 쓰다듬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끝없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어머니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모성의 하나님 그 어머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이미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조과학자들은 결코 증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낱 인간인 창조과학자가 우주 온 만물에 담긴 하나님의 전능함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과학자들은 증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증거를 보여드릴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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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